안녕하십니까 딸기첨달달한 딸경호TV 이번 시간에는 The New York Times Saturday June 8th 2019 2019년 6월 8일 토요일자 New York Times 메모리 기사 3가지에 대한 맛보기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The job market isn't as strong as it seemed. 일자리 시장이 as it seemed. 겉으로 보였던 만큼 튼튼하지 못하다. The Fed, 연방준비언행이, should pay attention. 여기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신경을 써야 한다. A new jobs report shows that there is a softer job creation in 2019 than there was in 2018. And there are signs of underlying weakness. 새로운 일자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자 이것이 보여주고 있다. That there is a soft라면 이것은 strong의 반대말로 좀 더 약하다. 좀 더 부진하다는 말. 더 부진한 일자리 창출. 2019년에 언제보다 than there was in 2018. 2018년보다 2019년에 지금 한 5개월 지났죠. 이때 일자리 창출이 작년만은 못하다는 말 미국에서도. And there are signs. 이런 어떤 징조가 보인다. Of underlying weakness. Underline weakness는 근본적인 취약성, 구조적인 취약성. 자 이런 기미가, 조짐이 보인다. It's the clearest evidence yet that the economic slowdown is real. 이것은 가장 명백한 증거이다. Yet 하면 여기서는 지금까지의, 지금까지의 가장 명백한 증거이다. That iha. 어떠한 증거입니까? Evidence that 뭐뭐라는 증거 이렇게 해서 여기서 that iha는 evidence와 동격을 이루고 있습니다. The economic slowdown. 경제 침체. 경기 침체죠. 결국. 경기 침체가 현실이다. 이것이 어떤 과정이나 어떤 상상이 아니고 현실이다. 실제 미국도 지금 경기 침체에 들고 있는 중이다라는 가장 명백한 증거이다. 지금 미국은 사실 그 세계에서 가장 좋은 그런 경제 상황을 구가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여튼 이런 기미도 보인다는 말. 자 여기 미국 내에 있는 알라바마주에 있는 그런 벤처 그런 제작 현장입니다. 미국에서도 이렇게 벤처가 제작되고 있고 여기저기 시작되고 있죠. 자 다음 기사. 트럼프 라오스 하이텍 US 밤 파일이 빌드 인 사우디 아라비아. 트럼프는 허락했다. 하이텍 고도 기술의 미국 폭탄 부품이 만들어지도록 허용했다. 인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그러니까 이제 폭탄은 여기 폭탄은 미사일을 말합니다. 폭탄의 그런 부품이 사우디에서 만들어지면요. 결국은 부품을 만들다 보면 결국은 완성품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뭐 무기 그러니까 완성품을 파는데 거치는 게 아니고 아예 거기서 일부를 이제 그 부품이 거기서 제작이 되게 합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그 전체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겠죠. tucked into an emergency order to sell arms to Saudi Arabia is the approval for defense company 원래 턱 하면 이것은 턱 집어넣다는 말입니다. 우리 뭐 이 와이샤스 같은 거 이렇게 바지에 턱 집어넣을 때 이럴 때 이런 걸 턱이라면 턱 우리말하고 비슷하죠. tucked into 끼워 넣어진 이런 말입니다. 끼워 넣어진 이거는 이제 주어가 아니고 지금 주어는 뒤에 나옵니다. 도체가 됐습니다. an emergency order 이것은 긴급 명령입니다. to sell arms to Saudi Arabia. 사우디에 무기를 판매하기 위한 긴급 명령 속에 끼워 들어간 것이 무엇이냐 하면 is the approval for defense company? 자 이런 성인입니다. defense company는 미국에 있는 방위산업 회사를 말합니다. 한 방위산업 회사가 뭐 하도록 허용합니까? 팀, 여기 팀은 동사입니다. 팀을 이루다 이런 말. 자 누구와? the Saudis, the Saudis는 문법적으로 말하면 사우디 사람 전체를 말합니다만 여기서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사우디 사람들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사우디 사람들과 팀을 이루어서 뭐 합니까? to build bomb parts there. 거기에서 즉, 사우디 현지에서 이런 폭탄의 부품을 만들도록 이렇게 허용하는 것이 여기 긴급 명령에 포함되어 있더라. 이것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death-e-ha라는 우려 뭐뭐라는 우려 역시 이것도 death-e-ha가 뭐뭐라는 우려 이렇게 해서 동격 절이 되겠습니다. 뭐뭐라는 우려 아까 뭐뭐라는 증거 이렇게 막 나오고 이렇게 했듯이 자, 사우디가 이제 사우디 사람들이 즉, 사우디가 그 개인 액세스 개인 액세스 개인 액세스 는 어디에 대한 접근을 뭐 얻다 결국은 뭡니까? 접근하다. 결국은 섭득하다는 말입니다. 이런 기술을 자꾸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은 섭득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테크놀로지 이런 기술을 섭득할 수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어떤 기술 that would let them make version 여기 버전즈는 자기들 나름대로 제작한 그런 그 이 버전 즉 미사일입니다. 모의 자기들 버전 American Precision Guided Bombs 이것은 이제 미국의 정밀 유도 폭탄 결국은 뭡니까? 미사일이죠. 자, 미국 미사일의 사우디판을 만들도록 허용해 주는 그런 기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 이것을 섭득할 수도 있다. 사우디가 사우디 사람들이 사우디 사람들이 이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자, 이것은 옛날에 그 옛날 작년이 있죠. 작년에 트럼프가 사우디를 방문했을 때 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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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을 사우디가 우리 미국에서 구입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서 막 칭찬을 하면서 여기 사람들은 웃고 있고 이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입니다. 자, 다음 기사 As drug-resistant germ surge the one company pushed antibiotics anyway Drug-resistant는 항생제 내성을 지닌 이 말입니다. 여기 드러그는 항생제를 말합니다. 밑에 보시면 그냥 뭐 온갖 약이 있지만 여기서 항생제입니다. 항생제 내성을 지닌 그런 병균이 surge 하면 이것은 급증하답니다. 썩 급증하다는 말 급증함에 따라 급증하는 와중에 자, 이것은 와중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급증하는 와중에 원컴버의 한 회사가 push-down 이것은 밀어붙이다. 결국은 뭡니까? 공격적으로 판매 활동을 하다는 말입니다. 밀어붙였다. Antibiotics 항생제를 anyway 좌우지간 항생제 판매를 밀어붙였다는 말 Overuse of antibiotics in livestock has given rise to drug-resistant germs 이것은 항생제 남용이죠. 과용, 남용입니다. Overuse니까 과용이죠. 자, in livestock 이것은 이제 가축들입니다. 가축들에게 항생제를 남용하는 것은 has given rise to 는 몸을 불러일으키다. 결국은 몸을 초래하다. 약이하다. Drug-resistant germs 여기 나왔죠. 항생제 내성을 지닌 그런 병균들을 초래했다. 지금까지 많이 초래했다. Drug-makers say they want to be part of the solution but a recent campaign or farmers to administer drugs to healthy animals daily Drug-makers은 제약사들입니다. 결국은 이 항생제 제약사들을 말합니다. 여기도 이 엘랑코라는 제약사가 있죠. Pick Zero 해서 이 Pick Zero라는 말은 작년에 Patient Zero라는 말이 그런 영화도 나왔습니다만 영국 영화인데 뭐 별로 떠지는 못했지만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모든 것은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0에서 출발하죠. 0 0 1 2 3 4 5 6 7 8 10 100 100 1000 1000 이렇게 나가죠. 시작점을 말합니다. Pick Zero는 Ground Zero 이렇게 하듯이 시작점을 이렇게 해서 진원지 이런 말인데 결국은 돼지에게 감염이 되면 제일 먼저 감염되는 그런 돼지를 Pick Zero라 합니다. 그런데 이 돼지를 잡아 없애버리면 되겠죠. 그런데 이걸 하는 게 이게 보시면 잘 안 보이겠습니다만 저는 조금 보입니다. Single him out is never this easy. 그를 싱글 아웃 하면 찾아내답니다. 싱글 아웃. 찾아내는 것은 이처럼 쉽지가 않다. 이건 워낙 크게 보여주니까 이게 지금 딱 보이지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는 그냥 병 근본 원인을 찾아내기 힘드니까 아예 모든 돼지들에게 싹 먹여가지고 아예 예방주사처럼 놔버리라 이거시죠. 항생제를 그럼 엄청난 항생제가 투여되겠죠. 게다가 이 항생제에는 돼지를 살찌게 하는 그런 약물까지 있어가지고 살도 찌고 꼭 먹고 알 먹고 돼지 양돈축사들은 아주 좋아하겠죠. 사리지압도 잘 나가니까 하여튼 이 항생제 제약사들은 말한다. They want to be part of the solution. 그들이 이러한 해결책의 일환이 되고자 한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러한 이런 항생제 난명에 의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는데 동참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이 해결책의 일부가 되길 원한다는 말은 But a recent campaign 그러나 최근에 한 캠페인 이거 이제 뭐 판촉활동이죠. 이런 것은 urged 촉구했다. farmers 농부들 하여금 to administer 어민스터는 이것은 이제 투여하다. 주다. 이런 말입니다. the drugs to health animals daily 매일매일 건강한 짐승들에게도 그러니까 이건 이제 구실이 뭐냐 하면 이거 이제 픽지로 병에 권한이 되는 그런 한놈 저 최초의 환자 찾기 힘드니까 그냥 몽땅 다 예방주사를 줘서 뭐 까짓거 이런 애가 있건 말건 안걸리게 하라 이 말이죠. 자 건강한 동물에게도 안건강한 동물 찾지 말고 건강한 동물 모두에게 이 약을 매일매일 투여하도록 촉구했죠. 자 이렇게 해서 뭐 떼돈을 벌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해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